길이만 무려 3미터? 초대형 불판에서 통 크게 질기는 삼겹살 무한리필에 달걀 한 판을 아낌없이 팍팍! 입이 쩍 벌어지는 벽돌 달걀말이까지! 대한민국은 앞두환다! 상상초월! 초대형 열전 대공개! 첫 손님 파격가! 단돈 2천원에 펼쳐지는 해산물 풀코스부터 평일 점심시간엔 예물 반지가 바깥! 여기에 은 목걸이 덤까지! 돈 버는 틈새 비결! 불안타파! 타임세일 현장 속으로! VJ 특공대 오늘 밤 10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